까꿍 욕구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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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익숙한 소금 적당히 볶음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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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고깃밥에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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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on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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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시원한 와우 음~~ 오징어 오징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징어 계란 바삭바삭 바삭 으음 잘먹었습니다